안녕하세요. 와사비입니다. 여기는 남원주차장. 휴게소보다 되게 작고요. 그냥 작게 만들어놓은 미니 휴게소입니다. 자, 이제 집으로 갑니다. 신랑이랑 운전을 교대하고 제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. 아, 날씨 좀 보세요. 얼마만에 보는 햇빛 나는 화창한 날씨인지. 아까 제가 쇼트에 올렸는데, 거제도에서 출발해서 오거든요. 그래서 거제도 통역 운전하면서 비가 몰아치고, 한 55km 비상 깜빡이 켜고 그렇게 왔거든요.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점점 바뀌더니, 교대에서 한숨 자고 났더니 이렇게 날씨가 화창합니다. 네,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장마비에 쾌청한 날씨를 좀 구경하소서. 장마비에 쾌청한 날씨를 좀 구경하소서. 아까 거제도에서 출발하면서 좀 망설였거든요. 아, 좀 이따가야 되나? 그런데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, 그런 것들이 별로 신경을 끌을 줄 알긴 알았거든요. 날씨가 계속 비가 오진 않을 거야. 그런데 오늘은 운전하면서, 진짜 분명 금세 그칠 거야 했는데, 그게 너무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엄청 몸에도 긴장이 올라오고, 우리 신랑이랑 아이들은 다 자고 있고, 내가 이 목숨을 잘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막 가는데, 비는 안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, 우리는 이런 인생을 가고 있는데, 아, 진짜 잠시 지나면 이렇게 곧 화창한 날씨가 온답니다. 운전을 하다보면 인생을 많이 배웁니다. 그러니까 운전을 하소서 모두들, 네. 하늘이 예술입니다. 하늘을 찍으면, 지금 실제보다 하늘이 더 멋지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집중하고 갔어요. 집중, 집중. 네. 집중 좀, 왜? 집중 좀. 네. 집중 좀 하고 운전하라고 가랍니다. 오세요? 네. 여기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근데,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졸음쉼터. 대강졸음쉼터. 저는 저 이름이 너무 재밌습니다. 지날때마다. 대강대강 졸음쉼터에. 주로 제가 들려서 가는데, 오늘은 아까 남원주차장에서 교대를 했기 때문에, 패스를 하겠습니다. 여기에는 백키로 카메라도 있지요. 하도 다니다 보니까 약간 요런 건 좀 꿈을 외워지는 게 있습니다. 자, 대강졸음쉼터가 저기입니다. 대강대강 졸음쉼터. 안녕, 인사하고 졸음쉼터. 네. 신랑도 옆에서 손을 흔들며,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조금만 더 달리면, 순창, 톨게이트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복도로 쭉 달리다가, 순창, 임실, 지나면, 완주도 지나나? 완주, 정읍. 아마도. 아니면 바로 정읍이니까. 그렇습니다. 완주, 완주 지나면. 네. 이제는 저긴 아직 백킬 주위라고 나와있네요. 저거는 난 어디서 컨트롤하는지,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. 고속도로에 이렇게 나오는 저거 있잖아요. 집이 이렇게 화창한데, 20km, 20% 감속운전이라고 나와있습니다. 빨리빨리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자, 1km만 가면, 이제 순창, 톨게이트를 나갑니다. 네. 오늘 하루도,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네, 안녕. 우리 신랑도 당신의 목소리 한번, 안해? 안해? UK 안녕, 끊어요.